뭐가 왔는데 집에 뭐가 왔는데 어헤이 잠깐만 있어봐 일단 있어봐 어 이거 누가 보낸거냐 어? 아휴 보낸거 이 섬세함을 보니까 어? 보낸거 딱 섬세함을 보니까 프리형이다 프리형 이거 프리형이 보냈네 이렇게 섬세하게 보낼 수가 없지 어 이렇게 섬세하게 보낼 수가 없지 이렇게 섬세하게 보낼 수가 없지 내 아닌데 어 니 아닌줄 알고 있었어 형님 아니시라고요 딱 스타일 형님이 보내신거 맞구만은 뭐가 아닙니까 양념밥 프라이더밥 아 진짜 아니라니까 형님 맞구만은 뭐가 아닙니까 형님 내한테 음식 보내주는 사람 형님밖에 더 있습니까 형님 제가 또 맛은 봐야 안되겠습니까 형님 이거 시청자가 보내주신거에요 갔다와서 먹을까 어? 갔다와서 먹을까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? 이거 누가 보냈냐 이거 누가 보냈어 장난치지 말고 누가 보냈냐 어? 갔다와서 맥주 맥주 사갖고 와서 먹으라고 어 아니 이거 누가 이거 누가 보낸거야 근데 누가 보낸거냐고 인마 인사는 해야 될거 아니야 이사장이 보냈다고? 어 제가 보냈습니다 형님 누가 이사장이냐 네가 이사장이냐 부하야 어 형 집에 이런거 안 보내줘도 된다 어 형님 박수 시청해주는 것만으로 고마운데 뭘 또 이런것도 보내고 그러냐 그래 일단 고맙다 야 오늘 지금 밖에 나가서 형 먹고 조금 더 들어와서 형 어차피 맥주 사갖고 가고 형 집에서 먹어도 되겠지 어? 너한테 먼저 또 물어보는거야 어?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 그래 이사장 고맙다 잘 먹을게 형님 딱 좋아하는 양념이네 보니까 한 조금만 먹어보자 형이 또 치킨도 우스 좋아하거든 아유 우리 이사장이가 음 맛있네요 음 음 음 음 음 어우 양념 맛있다 야 음 음 되게 맛있네 음 그렇게 빨리 먹으면 소화되나요 음 음 저는 먹으면 방구가 바로 나옵니다 음 먹으면은 몸이 그 먹은거를 인지하고 바로 항문이 열려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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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판을 치기 때문에 욕을 얻은거지 그럼 오늘 제 방송에서 다 풍선 쏘신 분들 다 잘못되셨네 어떻게 보면 그죠 제 방송에 뭐 푸리형이라든지 누군지 아나 형님이라든지 여보혜님 펜 뭐 정간형님 덴디온이라든가 매드형 뭐 와니형님 수표형님 주먹구이 말리지마 송종 어딘데지금 지효지수님 윤희123형님 다 잘못됐네 그죠 다 잘못됐다 각자 취미가 다를 다른것 뿐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예 아까 저 609님인가 609님 열심히 하시고 603이냐 603님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면은 예 지금은 뭐 뭐 이해 못하셔도 이 난초대님 이해하실겁니다 자기가 본인이 어느정도 클라스가 됐을때는 이해할겁니다 저는 신경안씁니다 그럼 안보니까 TV를 안보는게 맞지 나갔네 자 나가서 방송 켜겠습니다 나가서 방송 켜겠습니다 나가서 방송 켜게요 자 우리 형님들 오늘 또 방송 또 밖에서 술먹방 할거니까 오늘 축구 이래가지고 아까 민송한테 전화했는데 타이밍이 좀 마저 떨어졌다 나가서 방송 켜게